여기에 초대하는거죠? 아니 아까 그 채팅창으로 전화를 다시 걸면 되니까 아 예예 일단 전화 끊고 여보세요? 아 라운드 1 끝나고 잠깐 아 이거 너무 차이나는데 아 어떡해 이거 뭐 어 근데 전화를 다 안받으시는데 그러게요 아 너무 차이나는데 형 그쪽 분위기 어땠어요? 우리 너만 죽이고 싶은거야 지금 너 밤에 길가다 조심해 뒤에서 누가 복면 쓰고 빠따로 후리면 난줄 알아 어? 뭐 다시 다른 방 초대됐나? 어 전화가 왜 안되지? 아 여기다가 말하면 되겠다 전화 좀 받으 받아주세요 나버지 화나셨어요? 아니 여기다 하지마 지금 우리 세명밖에 없는거야 왜 안넘어와 그니깐요 응 일로 들어와달라는데 전화 받아주세요 우리 세명밖에 뭐야 우리 팀원수보다 저거 여보세요?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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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고생하셨구요 아 차스가 두칠 진짜 다 두칠 깜짝 놀랐네 아 나 근데 뭐나 물어볼게요 두칠님 네? 나랑 아까 기억나요? 뭐요? 그 훈터 아님 찾아있을 때 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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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때 그때 뭐에요? 저 농약한거에요? 아 그게 아니라 저도 그거 못맞췄어요 저도 그거 못맞춰서 살고싶다는 그 바랏 진짜 나 명장면이었어 아까 근데 누나도 총 겁나 못쏘시더라구 진짜 아니 진짜 어떻게 그걸 나 한 20초 산거 같은데?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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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못쏘시더라구 아까 내가 진짜 개 못쏘 누나 너가 할말은 아니지 내가 할말 많은데?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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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부러 막 카짝카짝거리는 줄 알았어 그래서 처음에는 날 꼬시는건가? 여기 뭐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아니더라구 그 없는 분 한 분 또 초대해야죠 네 초대하면 이렇게 통화가 안되나? 난 이정도면 굉장히 잘한거 같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팀? 나 이정도면 그래도 밥값하지 않았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한판 더 하긴 체력이 없죠 우리도 힘들어 네 너무 힘들어요 왜? 왜? 나 너무 힘들잖아 솔직히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린 있잖아 한판 한판을 열과성을 다해서 에너지를 쫙 쏟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야 그럼 뭐 우리는 저쪽에 누구처럼 대충하지 않아가지고 힘들어 나 안 힘들어 아니 이기실 수 있겠어요? 안되갔어요 이선승제로 대충 대충하니까 이렇게 나 아주 팔팔한데? 아 쫄리면 돼지시든가 어 아 일단 그러면 상대분이 동의를 안하시니까 일단 바나나님이 첫판에 원래 못한대요 아 그래요? 원래 첫판에 간보기 사실 우리 딸이 했어 나 플레이 내가 안했어 그러면 한판 더 하는걸로? 빙의했네요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지면 또 한판 더 해야되는데? 네 해줘 해줘요 이번판 줘줘 야 이번판 줘줘 그러면 우리 짧은 맵으로 합시다 옥상 하자 옥상 그거 짧아요 옥상? 네 하루에 한시간 반 방송이 말이 돼요 왓풀님 한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저 원래 하루에 한시간만 해요 아 그래요? 미쳤다만 그래도 공포게임하면 많이 봐서 잘 막 죽음의 센터 교차로 암흑축제 말라리아 장대비 희생 죽음의 센터 축생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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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게임에 조금씩 적응되고 있고만 그러면 다시 아 또 나눠야겠네요 우리 한 10분 쉬는거 어때 근데? 아 나 힘든데? 뭐가 힘들어? 쉬고 싶어 아니 야 너 내 앞에서 그 말이 나와? 아 형이 어 바로 구하 구하시는데? 어 팀 된거에요 이거? 헐 아까 그대로 아까 그대로 가구요 야 다시 마..안녕 이따 봐 이거 방 교구로 파진거 아니에요? 우리 아니요 죽음의 센터에요 아 죽음의 센터 맞네 네 안녕 이따 봐 빠잇 짜이참 에잇 쫄려서 쫄려서 빼는거에요 야 이제 보여줌 원래 첫판은 원래 이렇게 가볍게 노는거야 그쵸 그쵸 맛보기 그치 간보기 상대방한테 이제 긴장감을 풀어주는거지 아 우리가 이만큼 못했다 어디 놀겠다 할 때 이제 우리가 미친듯이 밟아주는거지 그쵸 그렇지 반전의 드라마 그렇지 원래 역전승이 진짜 기가막힌 그 근데 이거 이상하게 아 맞구나 됐네 아 나 도퀴 도퀴 쓰는데 자 여러분 두 번째 전입니다 소리가 왜 이렇게 크지 나 도퀴 쓰는데 나 죽을래 어? 이맵은 아는 맵이다 이맵 쉽잖아요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죽을거야 찾아서 쓸만해요 첫번째에서 저 스모커 스모커 쓸만해요 스모커 여기 숨을 데가 없을거 같은데 음 뭐야 어디서 죽어요 자 나나님 이거 어디서 죽어요 뛰어내리면 돼요 어디로 아무래도 뛰어내려 내려와서 그냥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가지 아 나 헌터도 싫어 죽을래 어디로 내려가지 찾으러 어디서 써야되지 이건 근데 모르겠네 잠시만요 어 이거 어디서 내려가는지 알아요 어디로 어디로 내려가는지 알아요 아래로 내려오면은 뛰어내릴 때 많아요 아 아 아 아 그걸로 가서 구조이행은 별로 없고 다들 왜 죽어 다 어디가 나 하기 싫어 아 이거 점수 안 깎여 그렇게 죽어도 아 그렇게 죽어도 점수 안 깎이는 거야 안 깎여 죽어도 점수 깎이는 거 없을걸 아마 키를 해야 돼요 키를 키를 해야 상대가 점수가 올라가요 저희가 내려가는게 아니고 어? 스모커는 죽음의 센터 필수 좀비라고 하네요, 누가? 스피터! 아... 이것도... 아, 전 차져, 차져, 조끼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아, 찾아 걸렸는데 어떻게 생는지 몰라가지고 차져, 데리고 창문까지 그냥 뛰어가면 된다고 그냥 대놓고 서있자, 여깄냐 어, 조끼 나왔다 그냥 대놓고 서있자, 여깄냐 대놓고요? 오케이, 오케이 어디 계신데요? 입구 야, 이거는 공포다 이거는... 초기님, 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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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님, 젠 나 문 앞에 이렇게 대기 타고 있을래, 여명 터지게 아하하하 개구멍이다 그래! 나는 이 타자 봐야 돼 그러면 스피터 뿌리자마자 찾아가 달려들고 나는 그 기구 뿌리지 마 제가 주친이만 보러서 이대로 되면 될 거 같은데 야, 이거 부숴면 어떻게 병이다! 야, 부숴면 더 편하지 않나? 아니지! 쟤네가 문 열면 터져야 되는데 야,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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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요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요기여기여기 이 방, 이 방 어위, 형 어, 형 도, 그 개구멍 형 이거 그대로 들고 이쪽으로 내려가면 끝나요 그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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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 마리 끝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창문까지 데리고 나가면 돼요, 차저로 저거 한 명이 왔다갔다 한다 안 내려놓은다 응 어, 두칠이 형이 먼저 와서 확인해 보네 응 야아 올라간다, 다시 올라간다 근데 여기 창문이 폴 문이 아래가 각이 지어있는데 이거 이쪽으로 가면 안될거 같은데? 아뇨, 천양이 형이 하는거 동영상을 봤어요 제가 아, 도끼, 도끼 뭐하는 아, 들켰자, 들킨거 같은데요? 들켰어, 걸렸어, 걸렸어 그냥 들어가요? 아뇨, 아뇨, 지금 두칠이 형이 가만 보고 그러고 있는거 같은데 언젠간 같이 오게 돼있어 언젠가는 두칠이가 지나가도 포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칠이 혼자 우리를 다 못질리거든? 그러니까 두칠이 지나가도 뒤에 세명을 노려 그리고 두칠이 형 제거하면 나머지는 뇌가 없어져요 어, 쟤 손발 다 잘리고 그냥 뭐야, 거의 갓난애기 수준 되는거니까 두칠이가 일단 왔다갔다 하든 냅두고 오케이, 두칠이 형 나온다 지금, 지금!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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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지리가 안좋아요 아니다, 빠졌다 뒤로 다시 지금 두칠이 계속 앞뒤로 간보는거 같거든? 아, 역시, 야, 요리사야 어, 쟤 일단, 어 언젠간 가게 돼있어 오히려 시간 끓으면 우리한테 이득이니까 아, 이 벽 있는거 어떻게 살았지? 막 때리는데, 벽이 있는거 보고 이거 소리가 나, 깨, 막 으으으으으으으 이런 소리가 나 어, 뛴다, 뛴다 어, 아니네 지, 여기, 여기 애들 뒤에 있어, 아직 뒤에 있어, 아직 미로 형 야, 지금쯤 우리가 뒤에있는 애들 쳐도 될거같은데? 어! 치자, 뒤있는애 치자 침, 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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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쳐요, 치자 대박이야! 대박, 대박 대박이야! 어떡해요? 대박? 조졌어요? 망했어 망함? 두치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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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대박났는데? 두치룡 아아 난 망했어 아 그거 잡았으면 끝낼 수 있겠네 아 문을 부셔가꼬 아 그 야아 간보기가 아 원래 이런데서 막 숨을 싸고 스티커로 쓰려 여기가 여기가 개꿀이었겠는데요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제대로 되면 다같이 낙사할 수 있잖아요 나 뭐 나오지? 아 딴 때 갈거야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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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네 빨리 달린다 무슨 게임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 얘네들 아 그니까 다 지쳤다면서 다 뻥이에요 스태미나 스태미나 다 떨어졌다며 야 이거 문 밖으로 가네 오오오 스모커 물었죠 하나 물었다 아 예 아 아 아 항공 하나밖에 못 맞췄다 오 남해 남해 오 남해형 좋아 야 나 한 명 날렸어 그니까요 잠시만요 아 헌터 너무 어려워 진짜 아 엘리베이터 탄다 아 겁나 빠르다 아 이건 왜 이래.. 야잇 얘 쌍곤충이야 아 왜 이래 왜 이래 안 잡혀 아 문 닫혔어 아 이거 아래로 어떻게 내려가지? 아 나 낑겼어요 야 다 어디갔어? 엘리베이터 안에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진짜 빨리 갔어요 나 미아 됐는데? 아니 근데 이거 갔어도 이거 나 이거 쿨이 있잖아 쿨 때문에 바로 할게 없었어 어 뭐야 지금 아 이거 부모가 뿔인줄 알았어요 나도 부모가 뿔인줄 알았어요 어 저 나갈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저 이거 뭐야 왜 나 이사람들이랑 같이 갇혔지 어 그러게 알게 아마 나갈거에요 아마 문 열면은 우리 나갈걸요 이건 뭐지 열어 열어주시죠 이거 뭐지 왜 문 안 열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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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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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빗나갔어 아 이건 아닌데 오케이 코코링 물었 코코링님 물었다 내가 아아 자 두치리 잡았어 두치리 잡았어 두치리 잡았어 아찍 아 이때 치울거야 짜증나 와아 아 근데 부모는 한번 공격하면은 할게 없어 너무 쿨이 너무 길어 야아 나쁜사람들이야 10초 뭐야 10초 야 이 불 지나가는거 되게 헷갈리던데 잘간다 스피터 나왔다 나의 내 인생 좀비 가자 인생 좀비 아 오케이 인생 좀비 제가 거기 위에 무사났어요 함군님 죽었다 이제 아닌가 함군님 다운 버리고 가는 카드라서 안 데려갈거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이제부터 아 쟤는 쟤는 나보다 좀 나보다 좀 더 버려지는데 함군님을 아 이거 한 명만 더 못 잡나 어떻게 이쁜데 여기 탈출구 탈출 탈출 아 저 부모 부모 아 안돼 들어가지마아 늦었다 아 열어줘 떨어져 아 한 분 다운됐구나 내가 다운 아까 찍혔어요 여기서 끝났는데 왜 계속하지 이게 죽어야지 않아 끝날걸요 아 우리가 죽어야 끝난다고?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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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아 안돼 저쪽 방에서 좀비를 잡고 나니 초록괴물을 나와라 문을 여쌔 아 슬프다 내가 내가 브론즈구나 나와라 빨리 나와라 어디갔어 다 아 끝났네 와 다 통과했네 한명 못 통과했어요 555점 아 처음에 너무 망했어 어허 저는 처음에 그 입구에서 하는 장전이 안좋았던거 같아요 우리 작전 어떻게 해 이번판은? 개그몽님이 간을 보고 저희가 뛰고 가는걸로 간 보다가 아마 죽지싶은데 따라하지 말고 우리 대학대로 하죠 어떻게.. 저희 방식은 뭡니까? 쌍권총이 좋을까? 권총이 좋을 것 같네 도끼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도끼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가죠? 나 도끼할까? 고든? 고든 저 쌍권총 갈게요 나 고든 갈게요 될까요? 바로 가나요? 아마 여기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말고 여기 그냥 무시하고 여기 안에 검총 있는데 여기를 보통 무시하더라구요 여기 그냥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데서 다 하던데 오케이 도끼 파이프 폭탄 오케이 갑시다 어 이거 문 열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문이 아니구나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왜 안나오지? 아무도 안나왔어요 도끼 소리 늘린다 일부러 다리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난간 쪽에 날릴라고 어 잠깐만요 저희 따라가야 돼요 남현님 따라오세요 여기서 이제 사단 내려고 난간 쪽에서 아마 대기타고 있을 것 같거든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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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안쪽에 있겠지 아 제가 아까 말했던 거기요 내가 제일 무슬모한 사람이니까 어 야야야야야야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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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니 대체 아 이거 뭐야 아 맞아요 1번이었지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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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스모커가 밑에서 잡아 올렸어요 그게 돼? 아 밑에서 땡기잖아 스모커가 저 밑에 있잖아 아 그니까 어떻게 밑에 있지? 우와 아아 이거는 아무도 안 끌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무거워서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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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내가 잡고 갈게요 오케이 이번에도 난관인가? 어 조끼조끼 뒤에조끼 아 뭐야 이거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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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잡았어요 오케이 헌터도 잡았고 다 온거 같은데? 잡았어요 여기서 두면 돼요 아 972형이 안보여요 아까 계속 으악 탈거야 개디끼야 남형 빨리와 타와 이거 빨리 타고있어 타고있어 야호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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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 이제 살아만 가면 돼 어차피 금방이니까 약 먹어버릴까 아 맞어 아 이거 어차피 이거 해볼까요 이거 할까요 치료 어 나 그냥 피채고 갈래요 아 그래 나도 할까 어차피 쓰는거니까 여기 어차피 달려야되요 그니까 여기 어차피 달려야되요 그니까 도망이 너 길 알지 어 대충 너가 선두를 해 어키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확 지나갔는데 지금 오 뭐야 오 졌어 오 오 야야야 나 위에 올라탔다 야 일부러 북러 북러 대다 야 2명 죽였거든 아 함구님이랑 아 저 안보여요 지금 아 안보여 아 안보여 아 저거 쏘지마요 오케이 가요 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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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 안보여가지고 지금 오케오케 남형 남형 와아아아 내 길 다 뚫었어 지금 그쵸 그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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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게 나을거같은데 이거 어차피 불길 사이만 나가면 되니까 도망조심 어 아니구나 좀비인줄 아 죄송해요 아 족히야 아 이거 아 어 뭐야 벌써 누웠어? 어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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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찾아있어 네 종뜨님 고마워요 아직 아 뜨겁다 아 나 죽겠다 나 빨리 도와줘 여기 나이스 거의 다 왔는데 아 남의 살렸어 지금 세 분이 들어가면 되요 지금 빨리 들어가시는게 나을거 같은데 아 그럼 아까랑 비슷해요 상황 비슷해요 지금 제가 함군이 난 바로 야아 나 뒤봐줘 뒤뒤뒤 오케이 빨리 빨리 아 오우 아 완전 비슷해 2점 더 높다 야 이겼어 이겼어 아 이겼어! 나이스! 아... 아 진짜 이게 뭐냐고... 지옥같네 진짜 진짜 이게 뭐냐고 이거 진짜 짜증 단다고 와 됐어 이기면 된거야 야 우리 한판 이겼으니까 다음판은 그냥 압승하면 되죠 멘탈 생리하자 됐어 이제 와 스피터 공격냐고 압도적이시네 아 아까 이거 누가 깔아놓은 판에다 뱉은거랑 여기 총없나? 아 있구나 아 저희 인간먼저네요 이번에 이겨서... 오오오 처음이 아니냐 우리 우리 처음이야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어야 돼 이길라면 이제부터 여기 바로 위에 조심해 오른쪽 위에 이런데 아 맞다 그런곳에 개구멍님 오오오 뒤에 뒤에 어우 하자 하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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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람들은 왜 갑자기 내 팬지 아아 나 나 잡았다 나 할리월드다 오케이 잡았고 나 끌려간다 나 끌려간다 나 끌려간다 디디디디디디디 들어가 들어가 부머 부머 안에 누구 있을거 같은데 부머 잡았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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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뒤에 스피터 스피터 부머 찾아 다 뒤에 있어 부머는 죽었고 야 찾아 찾아 오케이 아아 죽었으니까 바로 문 열고 뜰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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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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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 누워 나 너 자꾸 야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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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지라고 줄 따라서 넘어가고 기름통 아 부머 부머 일단 부머 초개님 그쪽으로 쪼가요 지금 가고있는 방향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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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거 같이 넘어가줘야되요 아 뜨아 아아 아파 들었어 아파 들었어 깨 괴롭히네 초기님 이제 풀릴거에요 힐 한번 그냥 힐 한번 아직 여기 결국 삼지 말고 넘어가서 가만히야 넘어가서 네 아이씨 너만에 너만에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올라와 올라와 어 여기 넘어가야 여기 넘어가야지 야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아아 살려줘 오케이 됐고 넘어가서 일 넘어가서 일 힐할 사람 넘어가서 일 와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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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디디디디디 저쪽 잔생이들 야 야 치료해 치료해 그냥 치료해 치료해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오케 아니 오오오오 나 뒤에 헌터에요 아 힐 빨리 해야겠다 요만 봐주세요 해될거 같아요 해될거 같아요 오케이 지금 필요없고 어 여기 뭐있다 도끼 오케이 바로 바로 이동 어 뭐야 탱커 목소리야 어 치료약 있네요 자 치료약 드시구요 탱커 어딨지 오는거 같은데 여기다 탱커 오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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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니까 주치료는 아닌거 같은데요 탱커 아 찾아 뒤에서 원해 산에 있어? 나 지금 살아있어 여기다 길을 잘 모르겠네 시간 지나면 죽을것긴 제가 갈게요 아 뭐야 나 누웠어 훈트 잡았어 훈트 잡았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나있게 나 저저저봐 개공원 살리러갈게 아예 어 영원약 하나있어요 알약지 알약 5번에 알약 영원히 구통받아 가져 빨리 가져 잘 지나왔다 우리 그래도 어이구 있네 여기 사이렌 사이렌 있을텐데 요게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야여기여기 스모커스모커스모커 괴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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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이게 그렇지이 장전하고 있었어요 하필 어 스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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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죠 부치룡 어 뭐야 이쪽이 아니었구나 2층 2층 여기 위로와야되요 초기님 우리는 버리지 말고 다 데려와서 야 부모 나 혼자 맞았지 네 뒤에다 화염병 던져놨어요 뒤로 좀비 못올듯 티가 5야 좀비 학살 좋아 야 이제 좀 게임이 돌아가는거 같애 2층인가 바로 이동 천타있다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고장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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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참려 응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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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 아 나 여기서 오는 애들 정리하고 있을테니까 다 올라와 다 떨어지면 죽는다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더이상 죽을 순 없다 이거 타이브맘 그냥 뒤로 던져요 위험함 이제부터 여기아래 바로 못들어갈텐데 분명히 덱이타고 있을텐데 더이상 죽을순 없다 벽뒤에 조심 어디어디어디 와이 결국 죽이네 와 빨리 가야 어쩔수없어요 우리 더 많이 가면 돼 여기 툴치구 아니에요? 아닌가? 맞아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이 사람들 나 죽이려고 환장한 사람들 됐스 잘했어 아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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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덕어야 됨 뭐야 아니야? 콜라병 입문해야 될거에요 아마 저 이맵 기억나요 어? 여기 일단 쉬어가는데 아닌가? 미션 아니야? 이판 크실텐데요? 아니에요 저거 뭐해야되는거 있어 미션 야 여기 치료 다 치료해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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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야 어디갔냐 내가 이 앞에서 야 나 치료야 남해여 남해여 어디있어 남해여 여기여기여기 더 있다 근데? 아 아 아 따뜻해 하나 더 있네 저기 개구멍님 여기 싱글로 하면은 여기 앞에 구해주는거 있는데 멀티는 그런거 없어요? 멀티는 자 우리 남아 없을걸요 여기 레이저 포인트 달 수 있어요? 남해여 개 따뜻해 어디어디어디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야 나 방금 앞에 봤어 앞에 찾아 같은거 봤어 어? 오른쪽으로 숨었어 오른쪽으로 하나 더 있으니까 가져올 멀티는 없대요 아 아 갔자 제가 해설과 비교해서 정신하면 안돼 한명 먼저 나가야 아나 아나 나가고 자 아 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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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바로 끌려왔다 나 아 얘 끝났다 다 잡혔냐 어떻게 이렇게 근데 여기가 원래 좀 그런 구간인데 완벽했네 조합이 와아 아우씨아 나 아우 아우 이 순간에 망하네 아우 등따수해라 아우 우리 이 전에 잡아야 된단 얘기지 음 그럼요 가능하죠 충분해 일단 죽일 죽일 함궁부터 빨리 죽이자 하하하하 한뿌막 한뿌막 사라지고 있어요 스티커군요 스모커 여기 스모커가 자리잡을만한 장소가 어딨지 스모커요? 여기 첫번째 구간은 잘 없던데 어디 올라갈지 있긴 해요 근데 이 층 올라갈 장소가 없나 거기 여기 여기 위에 어디 어디 자 거기 여기서 여기서 하면 된대 여기 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차저 차저는 어디다 쓰지 어이씨 에이 모르겠다 에이 개망 모르겠다 모르겠다 한찍 물었다 블루가 갑자기 블루 데려갔다 블루 데려갔다 한뿌막 어 기정했는데? 헐 저 미로님 납치함 지금 헐 저 미로님 납치함 지금 로마 이씨 오케이오 b 스피에서 여기서 좀 발 묶어놓으면 좋겠다 으음 야 대박쳤다 왜 나 안 들어가 енным 아이씨 집에 아 뭐냐고 나 아 짜증나 내가 생각하는데 진짜 개 못해 뭐하는거야 아 따져래 진짜 빠르다 안봐나 괜찮아 뭐하는거야 진짜 깜짝이야 아 빗나간데 휙 붐어여 급했다 아, 불 빗나갔다. 찾아. 사랑해요. 이거, 이 구간은 조금 힘든데 여기 풀 속 있는데 풀 뒤쪽에 숨어가지고 한번 괴롭힐 수 있거든요? 아니면서 집에서 들어가는 거? 집에서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들어가기 전에 한 명 낚아야 되는데? 네, 밀어납입도 낚았다. 찾어, 찾어, 찾어. 오케이, 찾어. 아이씨, 못 잡았다. 어, 스피터 나왔어요. 뒤에서 지금 개이득 보고 있음. 예예예예예. 오케이, 밀어납입 죽었다. 이거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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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당.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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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스피터 누구지? 대박인데? 자. 오케이, 밀어납입 죽였다. 노트륨이 구해주러 오고 있거든요? 벌써 한 명 죽였어요. 우리 이번엔 이길 수 있겠네요. 자, 한 명만 더 잡아도 우리가 2등 아니야? 예. 아, 개구멍 존나 귀엽지. 어, 이거 안 열려. 오케이, 얘네 지금 치료했어. 아, 이거 죽어야 돼요? 어,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코코님 맞추고. 좀 모았다. 아, 너무 못 맞췄다 근데. 다 나갔네. 어, 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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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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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야, 물었어, 잘했다.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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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어. 저도 같이, 같이, 같이. 코코님 거기 가만히 있어. 그냥 거기 가만히 있으면은, 죽으면은. 폭파된 땜에. 아, 그쵸. 아, 그쵸.